왜.. 흠 3팀 3팀 던져나 아 2팀이네 2팀 2팀 여기에서 내가 왔다 총 1팀 없네 총 1팀 없네 다툴 가고 있을까? 넌 멀다 야 어우 갑자기 왜 꼴리네 총 4팀 뭐라니 총 4팀 뭐야 여기는 하나 더 가요 밑에 킬 미라 지드 뭐야 이거 뭐가 우리팀이야 아이씨 미라 잡았고 잡았네 1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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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1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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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 일어났어 나 뒤치기간중 뭐야 여기 이 새끼 이성이 가만히 서있던데 왜 그런거지 강상 bell 1팀 4팀 1팀 위치 1팀 2팀 1팀 2팀 앞집에서 눌렀다 여기 랩 3팀 아 앞쪽으로 가라야되네 발소리 났는데 어 앞에 털렸네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다 내려온다 봤어 그거 크랙 앞에 프라이전 옥테인이네 뭐지? 호라이전 아 모르겠네 어디로 뺐지 위로 뺐나 아 저거 저 못 잡을 것 같은데 옥테인이라 배율 없어서 위에 안 잡아? 그냥 분재 잡자 지금 너무 멀지 다 쪘어 위에서 우리 방금 본 것 같은데 차지 포탈? 포탈 여기 뛰어다니 응? 여기 위에도 있어 뭐야 포탈 타 내려왔다 여기 내려왔다 여기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 탈 하 저 위에 있어 탈 자쿠아 탈 하 자쿠아 쓸일이 없네 젤갈 화라이전 없으니깐 아무것도 안 돼 뭐네 아까 옥테인이 약간 똑똑이었나? 베스트는 여기 있는 거 잡고 뒤에 있는 트라이던트 타고 나가는 거 갑자기 났는데 응 바짝에도 앞으로 가면서 얘가 제일 위험한데 얘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아 왜 이렇게? 얘 134 134 스태프 쓰고 빠지면 레이스 가자 가자 우리가 지금 제일 후반 같은데 갑박하려고 아휴 갑박 갈았네 이 바위 뒤에 응 숨어져서 오케이 여기 탄다 여기 나한테 이쪽에 있던데? 여기 숨어있다 아 여기 아 진짜 갑 못 갈았네 여기 어 진짜 저거 저거 히트실드 아직 저기 있거든? 확인 확인 아 눈 드디어 먹었네 아 모르겠다 저거 아 히트실드 잘 모르겠다 갈까? 그냥 어 나 패시브 떴다 여기서 이걸 다 잡았다고? 아 이상하네 오 고수 혹시 가능하구나 앞에 있는거 아니야? 아 어 한 조금만 먹고 깜짝 문탈 많이 살아 아 사라 아 아 아 어 팔찌개 쐈나? 어 어 어 주사기만 쐈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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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도 다 틀렸어 애드비 5개 아 2개 하나 있어 2개만 되지 않네 너희도 빠르게 타면 다 있지 와 중탄이네 카트 이러던가? 쓰자 아 그 잼보 카드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파이트에서 아까 쓴 거 그게 좀 실 서버 같아 근데 아까 막 그 보급 하이딩 할 때부터 좀 그랬어 어 줄 나왔나 잠시만 시야 딸이야 촬영망 쪽 안 보이네 앞에 대빡이랑 로바공이 있다 파이트 나이트 푸 어 여기 있어요 내려갈까? 제100 자리 먹자 이거 빡포시 말고 제100이랑 잠깐만 부두에도 있어 안 내려가야 돼 어 어 부두에도 한 팀 굳이 뭐 오른쪽 위라 위라 하나 도망갔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아 나 포탱 좀 있어 응 아 이거 뭐 어 어 패트 패트 하라고 사설이 아니야 이거? 아니지 야야야 우리 디디 x3 쟤 힐 어.. 두라.. 두라 120 타가 120 힐 50 남았어 쟤 디버전에서 총알 잡았었다 타가 옥테인 힐 저거 힐 나이스 힐 50 남았어 힐 50 남았어 나이스 아 자세훈이구나 앞에 힐 파이팅 둘 자세훈 아파 하나 아깝밖에 여기 꽁 넣고 가야겠다 너 자리 먹으러 간다 아 덮쳤다 덮쳤다 어 나도 아프다 이거 우리 자리만 지키면 이길 것 같아 힐 하네 왼쪽 하나 잠긴다 하나 잠긴다 하나 아프다 응 나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쟤 윙맨 두대 하나 다운 옥테인 다운이야 그 스킬 호라이즌드 호라이즌드 옥테인 윙맨 3대 옥테인 픽틴다 38도 윙맨 윙맨 옥테인 90 다운 어디있어? 호라이즌드 다 깼어 아우 하핏값 됐다 어 히어 추워덩겠네 확판 진짜 해계 못맞네 해계 없으면 돼 아우 쌍끼님 잘하시네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아까 싸울래요 땜에 그래요 어떤가요 아니 내가 배터리 있냐 물어보고 한개밖에 없다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왜 고맙다고 안해요 싸울래요 이러니까 씹혔음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받았나 싶어가지고 답변해줘야 상처받았냐고요 아니 근데 저 뒤에 파카 얘기할 때는 막 엄청 해맑게 웃는 거야